작고 길쭉하며 귀엽고 깜찍한 외모와는 달리 실제로는 매우 포악하고 성질 더럽기로 소문난 그 이름 바로 족제비 심지어 성깔에 걸맞게 힘도 아주 세서 자기보다 훨씬 큰 먹잇감도 거뜬히 죽인다고 하는데요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몸놀림으로 프로격투기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는 족제비를 보니 대체 저 작은 몸집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지 의문이 될 정도입니다 거기다 이빨도 상당히 날카로운 탓에 귀여워 보인다고 손을 내밀었다가 한 입에 손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강하게 물어뜯는다는 거 게다가 다른 동물의 급소를 비밀스럽게 물어뜯어 사냥하는 게 취미라는 족제비 이런 뛰어난 사냥 기술로 인해 자기보다 3배나 큰 토끼를 사냥하는 일쯤이야 족제비에겐 식은 죽 먹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족제비의 작은 몸집만 보고 만만하게 생각해 덤비는 기운가 많은데 그 중 10중 8구는 족제비의 민첩성과 기술을 이겨내지 못하고 함께 식사로 전락한다는데요 그런데 이런 은밀한 사냥 방식 때문에 동물뿐만 아니라 한 명 더 골로 가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양계장 주인 왜냐하면 족제비가 닭장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한 마리가 아닌 두세 마리는 기본으로 먹기 때문이죠 잠든 닭들조차 눈치 못 찰 정도로 은밀하게 움직이는 민첩성 여기에 더하여 자기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빈틈만 있어도 몸 전체를 어렵지 않게 넣어 닭장 안에 침투 가능하다는 유연성까지 이로 인해 양계장 주인은 족제비가 경계 대상 1순위인 만큼 골칫거리를 앓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계장 주인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족제비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얌전히 제 집으로 돌아갈 법도 하지만 원래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이 있다는 족제비 그렇기에 가던 길마저 안 가고 그놈의 저장 습성이 발동해 남은 닭들을 죽이기 시작 하지만 작대작은 구멍으로 침투했던 탓에 닭의 사체를 가져갈 수 없어 그렇게 족제비는 죽여놓은 닭을 내버려둔 채 철수하고 맙니다 당연히 양계장 주인은 밤사이 족제비가 벌려놓은 대참사로 인해 아침부터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 양계장 주인은 족제비만 보면 울분이 차오를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이런 모습을 보니 족제비가 보기보다 위험한 맹수로 왜 소문났는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족제비 녀석 양계장에 이어 일본에서도 요란 법석 떨었다는 사실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본 생태계를 작살내버린 한국산 동물 이라는 제목의 글인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해당 글은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족제비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었죠 당시 일본은 족제비의 모피를 일본군 장교가 입는 겨울 군복의 방안용 기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모피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우리나라 어디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했던 족제비들을 생포해 데려갔던 일본 이렇게 바다를 건너간 족제비들은 규슈지방에 있는 조선 족제비 사용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농장에서 몇몇 족제비들이 탈출하면서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 심지어 우리나라 족제비는 일본 족제비보다 덩치도 더 컸던 탓에 덩치빨로 일본 족제비들을 완전히 쫓아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오사카 나고야를 차지하며 현재 도쿄 인근까지 진출했다는 우리나라 족제비 못 피워드려고 데려간 우리나라 족제비가 일본 생태계를 작살내버렸더니 그 클라스의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족제비를 이길 동물은 아무도 없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아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사진작가가 촬영한 쇠족제비와 유럽 청딱딱구리의 목숨을 건 싸움 모습 유럽 청딱딱구리가 쇠족제비를 먼저 공격한 줄 알았건만 이게 웬걸 알고보니 쇠족제비가 유럽 청딱딱구리 등에 먼저 올라타 끝까지 물고 늘어진 중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큰 몸집에 딱딱구리를 공격한 쇠족제비의 배짱과 근성을 보니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이 떠오르는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것을 눈치챈 쇠족제비가 공격을 포기함으로써 딱딱구리는 쇠족제비로부터 해방되었다는데요 무려 딱딱구리에게 덤볐던 족제비의 모습에 과연 족제비 클라스는 어디까지일까 의문이 들지만 사실 족제비들의 사냥은 늘 이렇게 평화롭진 않은 법 최근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된 이 작은 쇠족제비 역시 자기보다 큰 새를 공격했지만 이번엔 제법 크기가 컸던 탓이었을까요 외가리가 커다란 부리로 위협하자 쇠족제비는 그 부리를 물고 늘어졌지만 녀석의 우는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가리가 쇠족제비를 부리 속으로 꿀꺽 삼켜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외가리의 부리 속으로 사라지고만 쇠족제비 아무래도 쇠족제비의 용기가 무모했던 것 같네요 물론 족제비가 뛰어난 사냥 실력을 갖춘 게 맞지만 아예 천적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우부터 시작해 맹금류 표범이나 늑대 외가리 또한 족제비 녀석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고양이들에게 족제비는 흔한 먹잇감 중 하나라는데요 그래서인지 족제비를 사냥해서 몰고 가는 길고양이를 여기서도 저기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은 다름 아닌 길고양이에게 함부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 지금까지 생생지식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